1. 공격력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스에 따르면 리버풀은 손흥민에게 매주 50만 파운드, 약 50억 원의 월급을 지불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파리 생제르맹의 리오넬 메시와 랜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현재 연봉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은 리버풀의 승리와 성공에 대한 큰 결의와 비전을 보여줍니다. 손흥민도 계약에 동의하고 토트넘 호스퍼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2023년 8월에 리버풀로 이적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합류는 모하메드 살라와 사디오 마네와 같은 스타들과 함께 리버풀의 공격을 강화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높은 기술, 속도, 득점 능력, 우수한 플레이 메이킹을 가진 선수로, 포트넘 호스퍼에서 눈부신 시즌을 보내고 이 팀에서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리버풀 합류는 새로운 경쟁력을 불러일으키고 팀의 결의를 자극할 것입니다. 리버풀이 손흥민에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지불하는 것은 팬과 언론의 주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클럽의 이적 방식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젊은 재능을 발견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대신, 리버풀은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입증한 선수를 영입하는 데 큰 전환을 일으켰습니다. 손흥민은 리버풀에게 많은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며, 팀이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손흥민과 살라의 조합은 리버풀의 공격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으로 손흥민을 영입하는 것은 젊은 재능을 영입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며, 클럽의 승리와 영광을 향해 가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축구계는 2023년 8월 리버풀 유니폼을 입고 손흥민의 데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주급은 모든 한계를 깨뜨렸습니다. 해리케인을 유지하려는 포트넘은 대담한 행동을 했습니다. 바이옐은 미넨과 포트넘 호스퍼 간의 해리케인에 대한 당기기 경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다른 대형 클럽인 파리 생제르맹은 이 경쟁에서 완전히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한국 시간으로 8일, 케인이 PSG에 어떤 접근도 거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최근 PSG가 케인과 강하게 연결되었다고 보도했지만, 우리의 소스에 따르면 그는 PSG에 어떤 관심도 거부할 것입니다. 포트넘의 팬들이 그의 결정을 듣게 된다면, 그들은 매우 기뻐할 것이며, 그의 이적료는 크게 상승할 것이며, 이는 이적 가능성을 줄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과 포트넘 사이의 상황도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포트넘은 케인을 보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민은 케인을 영입하기 위해 두 번의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포트넘의 소유주인 다니엘 네비는 케인에 대해 1년의 계약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백만 파운드, 약 1,660억 원 이상을 얻고 싶어합니다. PC는 전방 공격수가 부족함을 느껴 강화를 원합니다. 그들은 해리 케인, 두산 블라우비치 등 여러 선수에게 접근했는데, 케인이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나 민은 강한 의지로 접근하고 있으며, 케인도 PC의 관심을 차단하고 싶어 보입니다. PC는 현재 블라우비치와 더 가깝습니다. 민은 신속히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은 지난 여름에 로버트 레반도프스키를 보낸 후에 공격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케인을 영입하고 싶어합니다. 첫 번째 제안에서, 민은 5,600만 파운드, 약 9,360억 원을 제안했지만 포트넘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케인과의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포트넘은 고집했습니다. 민은 첫 번째 제안에서 최대 7,000만 유로, 약 9,960억 원까지 제안했지만 포트넘은 모두 거전했습니다. 그러나 민의 의지는 매우 확고합니다. 어떻게든 그들은 케인을 원합니다. 민의 명예회장인 울리 헤네스는 첫날에 독일 남부 국경 근처에 버트시 호수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약 10분 동안 독일 언론과 케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포트넘과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날부터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페네스 회장은 우리가 케인의 가격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트넘의 회장인 다니엘 네비는 시간을 놀리는 놀라운 전문가입니다. 나는 정말로 그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민도 이런 일들을 하루 이틀 만에 해낸 것은 아닙니다. 나며 포트넘에 대한 폭격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포트넘과의 협상에서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케인이 민에 오게 될지 물어볼 때 그는 나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케인과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로 나는 카라인츠 로맨니게와 양 크리스티안 드레센과 같은 이사들과 이야기합니다. 회장은 모든 대화에서 케인의 결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것이 유지되면 우리는 그를 모집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포트넘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80백만 유로에서 90백만 유로 대략 1조 1436원에서 12조 860억 원의 금액에 어떤 클럽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헤네시 회장에 따르면 케인도 국제 무대에서 뛰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포트넘은 2023 프리미어리그에서 8위로 끝난 후 다음 시즌에 유럽 최고의 클럽이 되는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그와 그의 가족이 항상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약속이 지켜진다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케인의 동생인 찰리 케인과 클럽의 다른 지인들과의 약속이 지켜진다면 그들은 8월 말에 그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헤네시 회장과는 달리2의 감독은 그날 훈련 전 기자회견에서 케인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거부했으며 그는 우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선수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엔나의 공격 전선에 맞는 선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들이 체육 및 개인적인 면에서 맞아 떨어질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케인은 현재 토트넘 팀과 함께 호주에서 사전 시즌 투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는 이달 말에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에 케인을 영입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두 당사자 간의 토론의 불길이 8월 1일에 다시 불타오를지의 여부가 유럽 언론의 주장입니다. 한편 포트넘의 안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호주에서의 사전 시즌 훈련 캠프에서 기자회견에서 나는 알고 있기에 그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와 계약을 체결한 선수를 영입하려는 다른 클럽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더 큰 문제입니다.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이 마르세유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바메양은 빛나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통산 300여 골로 오바메양은 4가지 대회에서 우승했으며 2015년 아프리카의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의 속도와 뛰어난 득점 능력은 오바메양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렸습니다. 오바메양은 지난 시즌 7시로 이동했습니다. 비록 토마스 투엘 감독이 시즌 초에 해고되고 그레이언 포터 감독이 임명되었지만 그는 오바메양을 공격 포지션에서 주로 활용했지만 성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바메양은 지난 프리미어리그 시즌 15경기에서 단 한 골만을 넣었습니다. 그의 계약은 2024년 6월까지 지속되지만 첼시에서의 위치를 잃은 오바메양은 한 시즌 후 판매되는 소문이 있습니다. 오바메양이 첼시를 떠날 가능성이 있으며 여러 이적 목적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그가 지난 시즌에 뛴 바르셀로나입니다. 스페인 스포츠지 문도 데포어티보에 따르면 오바메양은 바르셀로나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확실하게 고려하고 있는 선택지입니다. 클럽은 유럽에서 경쟁하기 위해 여러 포지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는 노베르트 네반도프스키에 대한 뛰어난 대체자이며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선수도 바르셀로나에 머무는 것을 원합니다. 스페인 스포츠지 스포어트에 따르면 오바메양의 바르셀로나 이적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는 상당한 급여 인하를 수용하였고 자비 감독도 그의 영입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바메양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제의도 받았습니다.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 페브리지오 로마노는 바르셀로나가 노리고 있는 알 아흘리와 알 샤밥이라는 클럽이 오바메양에게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7월 18일 로마노는 오바메양이 2026년까지 마르세우와 3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공개하였습니다. 오바메양은 마르세우 이적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마르세우는 그를 영입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고 로마노는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마르세우가 첼시와의 협상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오바메양의 첼시와의 계약은 2024년까지이므로 첼시는 현재 계약이 1년 남은 시점에서 그를 팔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첼시는 에드아르맨디, 칼리두 쿠리발리, 크리스티안 풀리시치 등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기대했던 선수들을 활용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